다음 주에 만나요! 오빠, 어디서 만나요? 소원이... 다음 주에 만나요! 짜잔! 이런 소원이의... 첫 키 때의 느낌이 난다... 다음 주에 만나요! 아, 소원아! 소원아! 소원아, 왜 이렇게 럭셔리해? 귀여워! 소원아! 또 정진됐어? 응! 소원이는... 옷만 입으면 정지내자! 응! 즐거운... 메리 크리스마스... 보내세요! 메리 크리스마스... 메리 크리스마스... 메리 크리스마스... 메리 크리스마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